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TY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메이저 수급력 좋습니다. 올해 들어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고요. 2월부터는 외국인도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죠. 특히나 21일 기점으로요. 십거래 연속으로 양매수가 붙어졌고, 오늘까지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힘든 시장 속에서 양매수 양매수가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모멘텀이 뭘까요? 네, 지금 양매수가 조금 더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일 연속 지금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형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SBS 방송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형, 그다음에 환경산업을 하는 에코비트, 그다음에 레저산업을 하는 블루완, 그다음에 플랜트의 태형인더스트리, 이런 주요 사업군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09년, 2000년 9월에 지주회사로 출범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실적이 보여지기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출이 2,900억으로 해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12억으로 5.7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2000년 실적이 4개월치, 지주회사 전환한 후 4개월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좀 왜곡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환산을 해도 그렇게 나쁜 그런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이 본격적으로 기대된다라는 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BS를 비롯한 방송 부분에 대한 매출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테레비전 보시면 드라마나 쇼 보시면 중간에 광고합니다. 이런 광고 때문에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에는 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1년 전체의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기대가 좀 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환경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코비트, 과거에 TS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국내 폐기물 처리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여러 폐기물 업체를 지금 인수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 관련된 ESG 관련된 경영에 대한 화두가 등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올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태형건설의 실적도 올해는 기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건설 경기 회복하고 지택 사업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면서 실적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선되는 게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